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딜러생활의 광민입니다 저희는 딜러 전산 금액 조작 없는 나와있는 금액 그대로 전산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6년 6월에 출고된 2017년식 현대 아반떼 AD 1.6 스타일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 413km 오토미션 판매금액은 9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6년 6월 28일 출고 2017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13만 413km 단순술이 있음 사고없음 보시면 라데이터 서포트 교환이 됐고요 이 부품은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이 없고 냉각수 노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고요 따로 특이사항은 전혀 없네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상으로는 누유나 이런 특이사항은 전혀 없고 단순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그리고 후측면 사진 후방 센서 정착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카메라도 있네요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3만 415km 코일매트 장착이 되어 있구요 오토미션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장착 내비게이션은 싸제로 장착되어 있구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장착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핸들 미끄럼 방지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운전석 파워 윈도우 차는 너무 깨끗하죠? 휠 파이어 상태도 양호한 편이구요 엔진 룸 트렁크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구요 와 차는 너무 깨끗하네요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6년 6월에 출고된 2017년식 현대 아반떼 AD 1.6 스타일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3만 413km 판매금액은 990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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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